점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병대속이 있습니다 헉! 핑읍승! 어? 야! 반갑다! 야 너 어디 살다 왔어? 이 친구는? 너 그 다음 몇 살이야? 아니야 진짜 나 이렇게 내가 네 맞선임이야 내가 맞선임 한 2년동안 같이 지내야 돼? 아니야 진짜 자기 질께 아 진짜 맞선.. 핑읍승! 신병이야? 진짜 너 금은 똑바로 해? 소다에 뭐.. 물 끼치지 말고 일만 똑바로 줬으면 좋겠다 야 하.. 진짜 요새 밑에들 군기가 빠져가지고 헉! 핑읍승! 어 왔어? 어어.. 아 이제 일병이지? 야 어떻게 다할래? 와 진짜 커? 으.. 냄새.. 야 짱지 냄새 안 나.. 아 미안하다 미안 핑읍승! 아니 뭐.. 그래서 핑읍승! 이게 뭐야..